한유진 한유진입니다 우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스타그레이터님들께 정말 웅 스타그레이터 스타그레이터 김지웅 회사 기념 한유진 봐주신 스타일 코리아스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김규빈입니다 일단 이렇게 파이널에서 데뷔 초까지 김태레입니다 박건두기입니다 정말 상상을 못 했어가지고 너무 놀라서 박건두기입니다 네 박건웃 연습생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떠세요? 어... 와... 진짜... 어... 진짜... 리키입니다 네 리키 연습생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음... 일단... 스타크리더 스님 저의 잠정물 알아보주시고 정매튜입니다 정매튜입니다 솔직히 이거를 진짜 꿈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잘 시간 많이 없었고 최종 탑라인 2위가 된 성한빈 연습생 아쉽게 1위는 놓쳤지만 2위라는 높은 순위로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스타크리에이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영호입니다 이거 꿈이에요 이거 꿈이에요 이거 꿈이에요 조금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5세대 케이팝 보이그룹 제로베이스1의 멤버 9명을 소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